2. 마지막으로 2. 마지막으로 3. 마지막으로 3. 마지막으로 3. 마지막으로 4. 마지막으로 다음 스트림 메모리 어 이거 뭐야? 오! 오! GTA이다! 아 아 뭐야 뒤도 피하긴 하는데 이건 뭐야 뭐야 숫자 숫자 뭐야 뭐지? 큰 필요는 없나? 4 4 4 4 9 4 4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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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6 7 5 6 6 6 6 6 7 7 7 7 8 8 9 9 8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1 11 11 11 11 11 12 12 13 14 14 15 11 11 14 15 15 16 16 뭐야 내가 사람을 쳤어 뒤에 뭐 쫓아오지 아니네 이거 뭐야 인 러빙 메모리 메디슨 데이비드 리 뭐지? 누굴까요? 이 세 명의 이름은 신 거야? 무슨 코난 범인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오 노란선 냈다 빨강 파랑 뭘까요 이게 되게 독특하다 게임 퀄리티가 아 라디오였구나 할아버지 소리가 다음은 스쿨 메모리 래요 학창시절에 어땠을런지 선생님 수업 재미없어요 가죠 뭐가 듣든 아까 그 눈에 송편 달린 애가 보였네요 라파라도 라파라도 오 상쾌해 좋아 이제 나가면 되겠지 하나당 하나씩 깨는 건가 봐 이게 뭐야 가까이서 봐볼까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갈수록 복도가 시컴시컴해지는 것 같은데 오 여긴 미술인가 보다 오 주인공이 없어 와 이건 뭐래 와 이건 뭐래 어 비잉에드 이 그드 앤 어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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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림들을 완성시키면 되나봐 안 됐어 오른쪽도 맞아 됐다 됐다 오 뒷성 레드라이트입니다 절대 그린라이트는 밝혀주지 않죠 그 송편 눈이 언제 나올지 궁금하다 이게 또 무슨 퍼즐일까요 계속 클릭하는게 아니라 네 클릭하는게 아니라 벌써 버그 망겜의 기운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잘못 눌렀어 아 아 아 다시 그거 다음이에요 아닌데 빨간거 빨간거 그 다음이 백성인가? 뭔가 잘못됐다 했더니 파란색 초록색인가요?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됐다 야! 태양대를 만들었다 레드라이트 이제 가자 수업 끝났으니 이제 집 가도 되네 뭐야 봐봐 왜 그냥 지나갈까 러버독 엄청 많은데 러버독 뜰 때마다 뭔가 나올 것 같네요 좋아 이제 이걸 작동시켜줘 공포 게임입니다 오 작동했다 가자 뭔가 많았지만 확인해보지 않겠어 오일 소문인가요?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계단이 있네 이게 뭘까요? 이게 뭐지? 창첩장 문양이요? 아 그거 기억 안 나는데 대충 때려 맞추면 되겠지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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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봐요 요건가? 카와이하게 별 모양으로 만들어볼게요 기억이 안나는데 어떡하지? 예시 없습니까? 예시? 노답 냄새가 난데? 노답 냄새가 나 어떻게든 됐네요 가자 아까 선생님 이렇게 안생겼었는데 얜 뭐야 주인공이랑 남친인가요? 요거는